자, 이번 시간에는 300패지입니다. 지적을 정리하는 것, 지적정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적정리라고 하는 것은 제목을 보게 되면, 일단 뭐가 생기면, 토지정리 생기면 지적을 정리하는데, 이 지적정리를, 지적을 정리하는 것을 정리를, 크게 네 가지로, 일단 소재정리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에요? 자, 토지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대장을 만들면, 대장에는 토지표시하고 소유자사항이 있죠? 등기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등기부는 뭐에요? 소등심의 지장책을 하고,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고, 자, 토지표시는 대장이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럼 대장하고 등기부는 내용이 항상, 부동산 하나니까 내용을 일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소유권이 바뀌면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바뀐다고 보내주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소유권 변경사실의 통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받아서 소유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등록사항이 정정했어요. 등록사항을 뭐하고,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세 번째 뭐에요? 세 번째, 지적을 뭐한 다음에,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 정리, 이 정리 후에 통지를 해줘요. 통지. 통지해준다. 통제. 그러니까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소관청이 뭐한 다음에, 지적을 정정한 다음에, 그 내용을 뭐해요?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소유자가 신청하더라도, 그게 토지표시상의 변경이 생겨서, 촉탁사유가 생기면 그것도 알려줘야 돼. 자, 정리 후에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얘기가 뭐냐게 되면, 자,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소유권의 변경사실을 통제하듯이, 자, 어디에 토지표시상의 바뀌면, 등기소에서 모르고 있으니까, 내용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촉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자, 유일하게 지적부에서 말하는 촉탁은 무엇뿐이 없다. 자, 부동산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한다. 표시변경등기, 표제부고치라고 촉탁한다. 그래서 등기사항에 대해서, 자, 어디 대장소관청에 뭐해요? 소관청에 무슨 의무가 있다? 소관청에 뭐해요? 촉탁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촉탁의무. 자, 소유자정리 얘기입니다. 소유자정리.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뭐해요? 등기부가 있고, 등기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라가 있고, 의구가 있고. 자, 뭐가 있어요? 자, 토지가 하나 있고, 대장이 딸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 기등록지 소유자정리라고 써 있어요.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세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표정보. 등기완료통지서, 뭐라고? 등기사항증명서. 등기관세에서 제공하는 뭐예요? 등기전산제일에 따라서 정리한다. 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기본 이미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사항. 이렇게 소유자 변경사항은, 예컨대 이게, 자, 이 두 개는 뭐예요? 두 개는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미 공부에 등록된 소유권자. 예컨대 만약에, 여기는 뭐예요? 대장에는 소유권자가 갑으로 되어 있고, 자, 어디 등기부에는 뭐예요? 1번에서 누구, 갑에서 누구로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자, 2번, 이전 등기, 을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소유권이 바뀌면 소유권 변경사실을 통제해서, 자, 우리 소유권이 을로 바뀌었으니까, 니네도 뭐로 고치라고? 을로 고치다, 골로 고치라니까. 그래서 이미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뭐 갖고 한다? 등기부 갖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 관할 등기세 등기발료통지 나오죠? 소유권 변경사실 통제 얘기예요. 자, 통제에서, 다음에 소유권 변경사실 통제에서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무화하지 않아요, 이거.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기부에 따라 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 그 동그라미 치시고, 없다. 그 뜻을 관할 등기세에 통제한다. 이게 불법 통제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게 되면, 이런 의미예요. 자, 만약에 누가, 자, 이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자기 땅에다 인허가 받아서, 자, 인허가 받아서 뭐 했어, 이거. 자, 여기다 이제 집을 줬어요. 자, 그럼 답이었어요, 답이. 충청도, 그 다음에 뭐예요? 100. 답 면제 얼마? 500정도. 답이었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이 답에다가 집 줘서, 자, 뭐가 생겼어요? 토지의 이동이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토지 이동이 했으면, 자,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소유자가 뭐예요? 60일 이내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 이동을 신청하면, 지목변경인 이동을 신청하게 되면, 절차상, 소관청은 뭘 작성하냐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걸 작성해요. 이 결의서라는 걸, 이런 서류를 하나 작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지적을 정리해서 답을 대로 고쳐요. 그러면, 나중에 공부가 이게 뭐예요? 불에 타버리면, 이 토지동 정리 결의서가, 이 대장, 이 대장 있죠? 이 대장을 뭐예요? 대장을, 자, 다시 복구하는 자리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토지동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등록됐을 때는, 고칠 수 있다, 아니죠? 이게 바로 토지동 정리 결의서예요. 근데, 자, 물론 뭐예요? 물론, 자, 이렇게 뭐예요? 토지동이 생기면 토지동 결의서고, 소유권이 가게서 일로 바뀌면, 소유권 변경 사실 통제하면, 그냥 소유권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통지서 보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무슨 결의서를 소유자 정리 뭐라고? 결의서라고 하는 걸 작성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적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얘기고, 일단 여기서는 뭐예요? 자, 소유권의 변경 사실 통제에 오죠? 통제에 오게 되면 정리를 못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대로 정리해갖고, 본인이 대로 바뀌었으니까 등기소에 가서 일개월이네, 뭐를, 이렇게 1번, 이 답을 대로 고쳐야 되는데, 소관청에서 촉탁할 거라 생각하고,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의리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고, 누가, 이 지금 뭐예요? 누가, 이 등기를 잊었는 게 신청했다니까요. 등기 신청하게 되면, 이게 무슨 등기? 소유권이 없는 게 신청서고, 이 소유권이 없는 게 신청서, 뒤에는 뭐예요? 자, 반드시 뭐라고, 이거? 대장 등본을 첨부하니까, 이 대장에는 뭐로 바뀌었어요, 이거? 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등기를 받은 소관, 자, 등기소에서 보니까, 어허,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여기가 지금 답이니까, 이런 등기를 받으면 안 되고, 각하야 되는데, 실수했어요. 실수해서 뭐라고? 이전 등기를 받아줬다니까요. 이렇게 받은 다음에, 자, 법의 정안 절퇴에 따라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소유권 변경 사실, 자, 이 등기완료통지서를 보내오니, 그 뭐예요? 그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아본 소관청에서는, 어라? 왜 그 내용에서는, 우리는 된데, 너희는 다 답으로 됐는데, 왜 우리한테 이걸 보내주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이렇게,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하고 대장의 표시가 뭐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보내온 소유권 변경 사실에 따라서, 소유권을 정리 못해주겠다 아니게요. 왜 각할 등기를 받았냐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보내주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아니게요. 이 소관청에서 등기서로 보내주는 것을, 이 불부합통지로 한다. 뭐라 얘기한다고? 불부합통지라고 얘기한다. 이 불부합통지, 이 불부합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1개월의 의무를 주어지고, 의라, 우리가 너네 등기를 잘못 받았다. 자, 등기세에 와서, 부동산 표시 변경하라 아니게요. 자, 우리가 실수로 안 받을 걸 받았으니까, 만약에 안 한다면, 우리가 부동산 표시 변경했다. 충청도 100, 500조금 미터, 답을 대로 고쳐갖고, 서로 일치해야지만이, 정리해주겠다. 그러니까요. 불부합통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쌍가루입은,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한 정리에 근해서,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부와 등기부의 부합여부를, 관할 등기에서 등기부 열람회에서 조사하게 내야 된다. 자, 그리고 불부합 발견 시, 등기사항 증명해서 공부를 정리하거나, 직권 정리하거나,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한테,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구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시험 문제, 직권으로는 정리 못한다. 자,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계등록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어요. 토지동 얘기할 때, 신계등록은,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신계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신계등록이 다음에 뭐가 나오면, 소유자가 나오면, 신계등록, 소유자는 뭐라고? 소관청이 뭐 한다고? 직권이에요. 신계등록. 자, 신계등록은 뭐예요? 소유자는 뭐라고? 직권이다. 신계등록은 뭐예요? 소유자는 직권이다. 자, 직권 조사한다. 국회의 대상의 등록 있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뭐라고? 소유권자가 등록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국위자산이라 하니까, 이 국위자산에 대해서는, 자, 누가? 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이 일을 뭐한다니게요? 등록한다니게요? 등록한다. 자, 그래서 거기 국위자산에 대해서는 소관청이, 국위자산법 나오면, 소관청이 등록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거기 302페이지, 아까 얘기했죠? 자, 뭐가? 소유권이 바뀌면, 소유자 정리 결유소. 토지 이동이 생기면 뭐예요? 토지 이동 정리 결유소를 작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자, 여기 토지의 조사 등록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누가, 토지 소유자가 뭐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 자기 관내에 대해서, 소관청은, 자, 자기 토지, 자기 관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생겼는지, 이동이 생겼는지, 현재 사항을, 뭐하는,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 안다는 얘기예요? 토지의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조사하고 당기고, 자,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누가, 이 소유권자 의리단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뭐예요? 답에다가 뭘 짓고 이거, 자, 집 짓고 나서, 대라고 뭐예요? 대라고 뭐하지 않고 이거, 신청하지 아니하고, 답으로 세금 내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뭐예요? 토지에 대해서 관내 이동이 생겼는지, 현재 사항을 뭐예요?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하죠? 공무원이 조사를 다녀요. 그래서, 어? 장부는 답인데, 집이 있네? 이거 걸리죠? 그러면 조사부 작성하고, 조사서 작성하고, 조사부 작성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뭐라고,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정리한다, 이런 절차예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 토지 등 현황조사 계획, 시험 문제에 답으로 등장한 건, 이제 항상 뭐라고, 그 한글자 고치는 인간이, 동을 용자라고 치면 안 돼. 항상 동이에요. 용으로 치면 틀리고. 그 다음에, 자,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절차상, 이거 승인 같은 거 없어요. 승인 같은 거 없으니까, 만약에 토지 등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자, 시도지사의 국정부 장관 승인받는다, 이거 다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토지 등 현황조사 계획은, 시국 후배를 수립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있을 때, 읍면동으로 한다고 그랬죠? 시국 후배를 수립하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와 조사부 작성하고, 이동계를 작성하고, 공부는 이제 절차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자, 일단 첫 번째로 뭐라고, 동차다, 용차가 아니다. 두 번째는 절대 승인 절차가 없다. 승인 절차가 없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자, 토지 등, 자, 지적 공부 정리식이 있죠? 그래서 토지 등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는, 이동 사이가 완성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자, 무슨 말이니까, 이 지역의, 지번이 바뀌든, 지목이 바뀌든, 뭐예요? 자, 경계면적 좌표가 바뀌는 것은, 자, 이동이 생길 때는, 자, 그 토지 이동, 토지를 정리하려면, 이동이 생길, 이동이 생겨야 되니까, 그 토지 이동 시기는, 자, 우리가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지원, 공사가 완료될 때고, 축적 변경은 뭐예요? 확정 공군할 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토지 동사이고, 토지 형질변경 수반하는, 형질변경 원인은, 공사가 완료될 때고, 개발 사업은 공사가 뭐라고? 중공할 때다. 공사 중공 때, 공사 완료때, 공사 중공 때, 그렇게 뭐예요? 그렇게, 딱 구별해서 할 거 없어요. 공사가 완료될 때다. 공사가 중공할 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 그 303페이지 등록사항 정정,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쪽은, 이제, 공부에 대한, 이 소유자 정리, 등록사항 정리, 이 지적 정리가, 여기서 꼭, 시험 문제가, 많게는 뭐예요? 세무제까지도 나오니까, 꼭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럼 등록사항에, 직권 정정,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도, 처음부터 잘못 등록했으니까, 고쳐야 되죠? 이것도 우리가 토지 동의예요. 그런데 토지 동의인데, 왜 아까 뭐예요? 이렇게 신규등록, 등록 전환, 아까 이제, 거기서, 이거 안 보였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건 의무가 없어요. 날짜가 없다. 그냥 사유 발생하면, 고치면 되지. 날짜가, 날짜가 60이 돼, 주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제목이 뭐라고? 등록사항에 정정해요. 이 등록사항을 뭐하는 것은,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은, 모두 가능하고, 직권에서, 왜? 토지 동의니까, 직권도 가능하고, 소유자가 모두 가능한 거이고, 신청도 가능하다. 모두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다? 직권도 가능하고, 뭐예요? 신청도 가능하다. 직권 신청 가능해요. 그러면, 직권에서 시험문제, 우리가 시험문제 주로 잘 등장하는 게 뭐냐면, 지족도 이며도, 도면에 등록된,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필지가, 면적의 뭐 없이, 면적의 증감 없이, 면적의 뭐 없이, 증가나 감소 없이, 이렇게 증감 없이,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이렇게 경계, 뭐라고, 위치만, 뭐 했다고, 잘못, 뭐가 됐다고, 잘못, 등록이 됐다, 아니겠죠?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도면이 있는데, 이 도면에 등록된 이 필지들이, 자, 어느 하나의 땅이, 이 공부에 등록할 때, 위치가, 위치가 뭐예요? 위치가, 위치가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북동방향으로, 면적의 증감 없이, 옮기기만 하죠? 그, 면적의 증감이 없으니까, 자, 여기, 이 지금 뭐예요? 여기 식구의 대를 가진 사람이나, 20의 잡종기를 가진 사람이나, 뭐예요? 서로 면적의 증감이 없으니까, 뭐예요? 부딪힘이 없다니까, 다툼이 없다니까, 자, 근데, 만약에 인접지 경계가 변경이 생겼어요. 인접 경계가 변경이 생기면, 이렇게 틀어지죠? 그러니까, 하나의 경계가, 하나의 경계가, 하나의 경계가, 두 토지를 뭐하니까, 공통적으로 작용해요. 하나의 경계가 뭐라고? 두 토지를 공통적으로 작용하니까, 만약에 경계가 이렇게 틀어지면, 이런 식으로 경계가 틀어져 버리면, 이 사람은 면적이 감소가 되죠? 그래, 이렇게 증감이 있다면, 이건 절대 뭐라고, 신청해서 바꿔야 되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 동의 없이, 이렇게 경계가 바뀌면, 면적이 상당히 많이 깎였잖아, 지금. 억울하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면적이 뭐예요? 증가 없이, 이렇게 면적이 뭐 없이, 증가나 감소 없이, 뭐만, 경계이치만 잘못된 것은, 직권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뭐예요?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지적 측량이, 이렇게 지적 측량이 뭐가 된 경우, 잘못된 경우다, 잘못된 경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내용을 고친다 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이 있죠? 다르게 잘못 등록됐으니까, 고쳐야 된다. 이렇게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책에 보시면, 303페이지에, 자, 1번, 자, 아까 토지동 정리결의서 나오죠? 이 토지동 정리결의서와 다르게, 이 두 번째 아까 잘못, 이 세 번째 너무 길어서 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그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작성된 경우 있죠? 잘못 작성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그래요. 그 다음에, 잘못, 이렇게 잘못 다르게 됐으면, 뭐하라는 게니까, 잘못 다르게 됐으니까, 고쳐야 된다. 잘못 다르게 됐으니까, 뭐라고? 고쳐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잘못 다르게 되니까, 이 문제되는 사람이, 힌트를 얻었어요. 아, 이렇게 가짜 답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적 측량이 뭐가 된 경우, 잘못된 경우, 무조건 고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럼 지적 측량이 잘못된 경우는, 뭐라고? 지적 측량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지적 측량. 지적 측량 뭐예요? 측량이 적당하게 잘 됐는지, 측량이 적당한지, 아니면 뭐예요? 부적당한지, 이렇게 부적당한지. 자, 이렇게 뭐예요? 지적 측량, 적부심사 있죠? 적부심사에 의한, 어디에?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뭐예요?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 뭐예요? 의원회, 의결결과 있죠? 의결결과로, 이 의결결과로 뭐예요? 정정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고치면 안 된다. 의결결과로 정정해야지, 무조건 고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직권정정사유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줄 치세요.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이치만 잘못된 경우, 그 다음에, 어디서, 자, 위에서 여섯 번째, 자, 점 세 개, 세 개, 여섯 번째, 줄 치세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뭐예요? 지적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정정을 유하는 경우 있죠? 그래요, 측량이 잘못된 것은, 직권정정사유가 아니다. 물론 거기, 밑에서 두 번째, 토지하필의 제한에 위반한 등기인청을 각하했죠? 근데 거기 뭐예요? 각하했는데, 지적소관증이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험에 해당하지, 소유자가 신청한 건 아니에요. 자, 이것을 직권정정이 가능하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답으로 잘 나오니까, 이 두 가지는 꼭 봐야 된다니까요, 두 가지는. 하여튼, 측량이 잘못된 것은, 직권정정이 아니에요. 적부심사를 거쳐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 그래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경계와 연적의 변경이 생겼는데, 우리가, 이 신청에 의한 것은, 겨우, 면적의 증감이 있어야 되는데, 인적경계. 인적경계에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변경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면상에 하나의 경계가, 하나의 경계가, 두 토지를 공통적으로 체계하니까, 인적경계에 변경이 생기면, 면적의 증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 및, 경계 및 뭐예요? 면적에 뭐라고? 면적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면적에 변경이 생겼다. 이 말이나,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 사람이, 아주 답을 하나 만들었어요. 가짜 답을, 뭐라고? 경계 위치만 잘못 등록됐다는 것을, 뭐라고? 경계 및, 면적의, 위치가, 뭐가 됐다고, 잘못 뭐가 됐다고, 잘못 등록됐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이거 다, 이 말의 다 의미는 뭐냐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니까, 면적에 증감이 있다. 뭐가 있다고,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다. 증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면적에 증감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함부로 하면 안 된다니게요. 이건 소유자가 신청해서, 아니면 왜? 이 당사자 이상의 뭐예요?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 인접 소유자 있죠? 신청할 때, 인접 경계가 변경이 생기면, 인접 뭐라고? 인접 소유자의, 승낙서. 자, 승낙서 안 주죠? 또는 뭐라고? 또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 당연히 뭐예요? 인접 경계가 하니까, 이 경계선하고, 이 면적 있죠? 면적을, 측량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상, 경계와 면적이 등록된, 등록상, 뭐예요? 등록상, 정정, 정정 뭐라고? 정정, 층량, 뭘 내라고? 층량, 성과도를, 제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303페이지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류상의, 정정의, 경계 면적이, 변경이 가져오면, 변경이 가져오면, 경계 면적을 가져온, 뭐라고? 등록상, 정정, 승량, 정정, 승량, 성과도 제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정정으로 인해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할 때는, 인접서의 제출해야 된다. 승량, 승량, 판결서가 필요하다.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권에 관한 정정, 주 정정 대상의, 오류상의, 토지 수익권에 관한, 토지 수익권에 관한 사항이죠? 이 수익권에 관한 사항이라면, 등기부 확보한다.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여기 수익권이 맞죠? 수익권이 맞다. 여기 수익권이 맞죠? 근데 여기가 주소지가 서울이고, 여기 만약에 뭐예요? 여기는 뭐로 됐어요? 예컨대, 충청북도, 천주시, 흥덕구 있죠? 흥덕구 이렇게, 청주로 돼있다. 청주. 그럼 이게 충청도, 충청남도 이건 충청북도 주소지고, 이 서울하고 뭐예요? 청주가 서로 틀리면, 이게 맞으니까, 이 등기부가 꼭셔야돼요. 항상 뭐에 관한 사항은, 대장상 수익권에 관련된, 모든 뭐예요? 모든 표의사항은, 자, 수익권에 관한 표의사항은, 뭐가 맞는 거라고, 등기부가 맞다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밑 밑에, 다만, 미등기 토지로서, 정정상의 뭐에 관한, 토지 수혜자의 성명, 면충, 주민등록, 자, 주민등록, 거기 있죠?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이, 명백히 동그랗이 있어요. 명백히, 명백히 잘못됐다. 자, 그 얘기예요 지금.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기등기 상태죠?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기등기다. 등기부가 있다. 자, 이건 기등록이다. 대장이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등기하고 뭐예요? 기등록일 때, 자, 뭐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이 등기부 가지고 대장을 정리합니다. 어? 여기가 서울이, 여기가 총주라면, 이게 서울이 맞다니죠. 서울로 고쳐야 된다니. 자, 그러면, 미등기예요. 미등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신규등록 상태라고 한다, 신규등록. 그럼 무슨 상태라면, 이렇게 신규등록 상태라면, 신규등록 상태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최초로 대장을 만들으니까, 이 소유권의 사항은 누가, 당연히 뭐예요? 자, 누가 등록해야 돼요? 소관청이, 조사 등록합니다. 등기부가 있으면, 등기부 갖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관청이 조사 등록돼요. 누구를? 소유자로. 그러네. 자, 미등기예요. 자, 기, 자, 기등록이에요. 대장은 만들었는데, 대장은 만드는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명백히 잘못 썼다니죠. 그러면, 사람이 출생해서, 제일 먼저, 자, 제일 먼저 어디에, 이 관공서, 서류의 적자, 서류의 강상 뭐예요? 제일 먼저 등록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가족관계 등록부. 출생신고 안다, 그러네. 출생신고, 옛날에 호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잘못됐으면, 뭐 갖고 한다, 이게. 가족관계 등록부 간다. 가족관계 등록부다. 그런 얘기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거기 어디에, 305페이지에, 물론 기타정리이 그래서,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뀐 건, 당연히 바뀐 거예요. 자, 뭐한 거라고? 당연히 바뀐 걸로 보겠다. 당연히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등기소에서는 등기관이 알아서 하고, 소관청에서는 뭐예요? 소관청이, 소재가 바뀐 건, 알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적정리통기라고 써있죠? 그 지적정리통기가 뭐냐, 지적정리통기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럼 이렇게, 지적을 정리한, 지적정리, 정리통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자, 누가, 이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의리라는 소유권자가, 자, 몰래 뭐예요? 몰래, 자, 이런 식으로, 소관청 몰래 집져놓고, 답이라고 세금을 넣고 싶은데, 어디에서는, 자, 이 지적소관청에서는, 자기 토지에 이동이 생겼는지, 현재 상황을,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죠? 이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만약에 장부는 답인데, 공무원 눈에 집이 있으면, 걸리면 뭐하고, 조사하고, 조사부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조사부 작성, 조사서, 조사부 작성, 조사서 작성한다고 했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등기부가 있으면, 여기 이제 뭐예요? 집권으로, 자, 토지동 결의서를 작성하고, 정리해서, 이걸 대로 보신 다음에, 이거 대로 이제, 촉탁을 해서, 여기서 이제 뭐예요? 무슨 등기가, 부동산 표시,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뭐예요? 변경 등기가 뭐하다는 게예요? 필요하다, 이게 뭐하다고? 필요한 경우다, 이렇게 필요한 경우예요. 그 등기부가 있다는 게, 그 등기부가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뭐하고, 자, 여기 이제 대로 고치고, 여기서 뭘 받아요? 등기를 마쳤다고, 등기 완료 뭐예요? 완료 통지서를, 이 통지서를 뭐예요? 통지서를, 이 접수받은 날부터, 있죠? 접수, 그 접수라는 단어가 보이면, 접수니까, 하나죠? 십이죠?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며칠이라고, 15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이렇게 접수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왼쪽엔 등기완료 통지서고, 오른쪽엔 뭐라고? 15일이다. 그렇게 보지 않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에, 자, 거기, 그 305페이지에, 305페이지에, 자, 거기 지적정리 통지 나오죠?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쓰여있죠? 지적소관청이 공부에 등록하거나, 공부를 복구말소, 촉탁할 때는, 자, 소유자에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통제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공부에 등록하거나, 자, 그 다음에 공부에 복구, 지적소관청이 공부에 등록하거나, 복구말소, 촉탁할 때, 촉탁하죠? 그 촉탁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라, 소관청이 하니까, 여기서 이제 촉탁하니까, 뭐가, 표의사항이 바뀌니까, 여기서 이제 예외가 하나가, 소유자가 신청하더라도, 촉탁사에 해당하는 거에요,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맨 아래에 뭐야? 물론 거기, 직권으로 토지동을 조사해서, 공부에 정리했을 때는, 자, 등기관이 소유권의 변경 사실에 의해서, 공부에 등록한 소유자 변경은 뭐가 아니에요? 이거 통지 대상이 아니에요. 소유자 변경은 뭐 아니라고? 통지 대상이 아니다. 소유자 변경은 통지사항이 아니에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은 토지 표시지 아니니까. 자, 그러면 통지 시기가 보면,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는, 거기 접수 동그라미 시고, 변경된 편의 접수포가 앞에 뭐에요? 완료통지서죠? 등기서에서 등기 뭐에요? 부동산 표시 변경을 접수한 날이 아니라, 완료통지를 모한 날부터, 접수한 날부터 15일이 있고,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무슨 얘기에요? 변경 등기가, 자, 표시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표시 뭐라고? 표시 변경 등기가, 표시 변경 등기가 뭐 하지 않다? 필요하지 아니하다. 무슨 얘기하니까, 등기부가 없다. 등기부가 없으면, 어디에다가, 이런 식으로 뭐에요? 이런 식으로, 대장에다가 이렇게 뭐에요? 대라고 모한 날부터, 대라고 등록한 날부터 있죠? 등록, 등록하게 되면, 녹이죠? 자, 등록하게 되면, 이게 며칠이라고, 녹이니까, 이게 7일이에요. 만약에 올해 시험 문제는 안 나오면, 이거 올해 시험 문제 나와요. 올해 나오는데, 이걸 만약에, 등록이라고 했는데, 7일을 이걸 틀리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혼자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혼자 틀리는 거. 이게 틀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된다는 게. 그 다음에,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주소, 거서를 알 수 없죠? 주소, 거서를 알 수 없을 때는, 거기 306페이지, 통지받을 주소, 거서를 알 수 없을 때는, 거기, 오른쪽에,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공부예요. 시군구예요. 시도 나오면 안 돼요. 시도가 나오는 것은, 시도 나오면 오른쪽에, 지방지적위원회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가 안 나오면, 그냥 항상 뭐라고? 자, 시군구라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시군구 게시판, 시군구 공부, 공부 기억이죠? 시군구 구 기억이니까, 공부나 게시판이 나와야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등기 촉탁 있죠? 등기 촉탁은, 당연히 뭐예요? 촉탁이란 개념은 뭐냐?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바뀌면, 소유권 변경 사실을 보내듯이, 이런 표의사항이 바뀌면, 니네도 뭐하라고? 니네 표제부 고치라고, 이게 바로 촉탁이에요. 이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대응해서, 등기소에서 보내온, 등기 완료 통지에 대응해서, 자, 표시가 바뀌면, 표제부 고치라고 촉탁하는 거예요. 항상 이 촉탁은, 지적에서 촉탁은 딱 하나예요. 무슨 등기?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거, 이거 하나뿐이 없다. 항상 시험 문제, 촉탁 사이가 아닌 것, 하게 되면, 기본 답은 뭐예요? 기본 답은, 90%가 신규 등록이에요. 왜? 신규 등록은 뭐가 없으니까, 등기부가 없다. 등기부. 네, 두 번째 답이, 자, 이렇게 소유권, 소유권 변경 사실에 한, 소유자 정리예요. 소유자 정리. 이 소유자 정리. 물론, 행정고약 명칭이 바뀐 건, 각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두 가지만이도 꼭 기억합니다. 신규 등록하고 소유자 정리. 신규 등록, 소유자 정리. 자, 신규 등록하고 소유자 정리. 신규 등록하고 소유자 정리는, 무슨 사유가 아니라고, 촉탁 사유가 아니다. 촉탁 사유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쌍가립은,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거기 신규 등록을 제외했다고 했죠? 어, 그래서 맨 밑에 화살폐식을 해서, 그게 답이에요. 답이라 쓰시고, 신규 등록, 행정고약의 명칭, 등기 완료 통제에 의한 소유자 정리는, 뭐가 아니라고. 촉탁 사유가 아니다. 촉탁 사유가 아닌 거, 그것만 외우세요. 그것만 외우는 게 낫겠다. 촉탁 사유가 아닌 거, 신규 등록, 왜 등기부 없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자 정리는, 표시 사항이 아니에요. 표제부 고치라고 하는데, 소유권을 뭐예요? 소유권 정리가, 촉탁 사유가 아니지. 행정고약의 명칭이 바뀌면, 당연히 바뀐 거로 보겠다. 그게 답이다, 보시면 돼요. 자, 조금 쉬었다가 측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